허허 아 나 진짜 이 못.. 미친 사람인가 어딜 가나 그가 모여요 그만 모였으면 지쳐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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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르바이트 아씨 위즐번 무적 벗 홀 22댐 21댐 2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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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허버 왜 자꾸 나오는데 2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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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댐 1댐 2댐 1댐 2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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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댐 1댐 2댐 파격수비 더럽게 많네 순수로 다 지우면 되겠다 형형은 좀 아쉬운데 해봐 스프레이 게임 아니 한 게임에 터보가 몇개가 나오냐 와 상점 안갈라면 엘리트 가야 되네 길 꼬라지 아싸 아잇 뭔데 이거 와라삐겠다 진짜 갬거지 같네 갓방 밤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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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면 어둠이 되는거 아뇨 갓방 밤 어둠 어둠 3개면 어둠이 되는거 아뇨 꼴받는데 엘리트 갈란다 그 뒤로 디펙트를 본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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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꺼 한 번 써보죠. 쟤는 왜 또 첫 헌부터 데리고 달려? 쟤는 왜 또 랩이 쟀는가? 이펙트 펀치 소비 아 소비 아 제발 용 쓸 걸 그랬다 이펙트 펀치 이펙트 펀치 이펙트 펀치 이펙트 펀치 우와 체력이 6이나 있네 등정적인 사고방식 이펙트 펀치 이펙트 펀치 이펙트 펀치 아 나오라고 저거 이펙트 펀치 드로 게스레이 갔네 드로 게스레이 갔네 이펙트 펀치 IZ 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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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황봄 너로운 현두미들 현두미들 너증저 파워를 쓰면 1장 뽑는 카드 V 수 기본 카드 쓰면 2장 뽑는 카드 이건 보라색 카드예요 쬐귀 1장 고작 파란색 카드 따위가 1장 2장 3장 2장 3장 2장 1장 진짜 오버클럭 쓰기 싫어 우와 으아아하 막혈판이 꼴받게 하잖아 안 돼, 잘 못 썼다 표창이다, 탐색이다 대충 쓰레기통을 뒤지면 어쩌고저쩌고 아이, 뭔데니? 아! 와, 이러고 있다 어허 와, 니 집에 돈 없제 으아, 으아, 워호 뭐 강화함? 와, 유타 딜 6이나 올라갔다 어허 에어 음 아 으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 석재 달력까지 온나. 어차피 석재 달력 줄 거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시계 순환덱? 아, 간단하지. 그냥 플라즈마에이중 시전 쓰고 유탄 행정함 어둠 컴드 터보제 활용 대돌 벗어내기 컴드 벗어내기 순수 제기 유타 대충. 이정도만 해주면 된다. 정말 간단하다. 나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디펙트 순환덱. 축하하지. 수고하こう. û Susan. 자 tôi은 기술 verschiedenen road ship特이 유륜? 신혜의치. 그름덱. 저의 반응을 봐서니, 아플 딸깍 딸깍 지옥불 딸깍 딸깍 달팽이 개시로 개시로 날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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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도가 없기 때문 아니야. 파워 방열판 딱 한 개 있는데 방열판 두고 얹어있는 쓰레기기.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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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들고 있다가 어둠만 빨리 버렸으면 별 문제도 없었겠는데 아이씨 잘 못 불렀어 잘 못 불렀어 허브 지웠어야 했다 실수했다 이제는 손상 없어서 이겼지 아이씨 후렴 유성타격 너로스가 레어카드 다섯개 다 줬다고? 응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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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수비카드 수비되는데 왜 맨날 지우라는거임? 진짜 모름 응 도약구방어야 탐색